우리 인간들끼리 잘 부딪히면 돼요 아 이게 또 뭐야 들어가요? 참 찾아야 되네 딱지 하나 더 있으면 되잖아 지금 여기 또 딱장 앞처럼 앞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? 왜 아무도 없어? 종국이야! 종국이야! 창이형! 어... 어 여기 어디야? 창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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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야, 진이형! 진이형! 형! 형 우리끼리 모여요! 형 우리끼리 뭉쳐야 해요! 형 우리끼리 뭉쳐야 해요! 장희야! 장희야! 정복이 형! 어 장희야 빨리 와! 왜 그래 왜 그래? 자기야 자기야! 안 돼 자기야!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자기야 죽으면 안 돼! 왜 이래? 자기야! 자기야! 어? 어떻게 된 거야? 지금 아니면 뗄 수 없다고요. 너무 반발의 차이로. 야 이방수 정말 내가 이방수. 너 왜 그래? 어차피 승분이 이런 거 지금 아니면 뗄 수 없을 타이밍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니면 뗄 수 없을 타이밍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! 그렇지! 정국이 형! 예스! 잘했다! 나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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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가 혼나면서 온다. 저게 안 돼? 망수수 뭐. 진짜 화난 게 아니고 쟤는 늘 저래. 쟤는 평소 모습이야. 형 초콜릿 빨리 먹어 또. 턱고래 받고 뭐라 그러는가? 형 어떻게 해? 에이 정말 이러고 살아야 하냐? 동생한테. 아 이거 이상해. 얘 때문에 진짜 뭐. 일이 안 돼. 아 정말. 아 왜 또 화가 났어? 얘 또 불쌍돼 있냐? 자. 얘는 좀 병이 있는 것 같아요. 진짜. 아 무슨 병이 있어. 너만 보면 끌려고 그러는 거야. 왕수는. 아 무슨 병이 있어. 왕수는 종국아. 자기가 아웃해도 너만 아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애야. 형도 아웃돼 있는 건. 아 너는 나 아웃이 우승이냐? 그래? 거의 그래. 광수야 넌 그렇지 거의. 형은 알고 있어요? 뭐?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나는. 야 너도 도심해 또. 처음에 얘 알지? 형은 왜 그러냐? 진짜. 아 얘는 진짜 형 우리. 잘해봅시다. 야 그러지 말자. 얘는 또. 얘는 또 이렇게 달래면 또 믿어. 또 당해. 또 당해. 지금 종국이 형 풀렸어. 진짜로 그렇잖아 얘들아. 우리 형주잖아. 저 동훈이에요 형. 그래. 왜 깜짝 놀랐어 너넨 우리 동훈이지? 우리 동훈이 형. 왜 깜짝 놀랐어. 누구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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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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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치자. 치자. 어? 승인을 좀 했다. 어? 아 손가락 손가락 아 이거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. 진짜 이거 오겠어?